3장 3위, 팀명 3동 배구동우회, 위팀은 본회가 주최한 제3회 남해군협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보도했기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 2019년 3월 9일 남해군 배구협회장 이경근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3위, 팀명 설천블루스타일, 위팀은 본회가 주최한 제3회 남해군협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보도했기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 남해군 배구협회장 이경근 여자부 실천, 여자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배구글럽, 실천, 공식관이, 2명,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여자부 준우석, 5명, 3명, 3명, 100명,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팀은 본회가 주최한 제3회 남해군 배구협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보도했기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 남해군 배구협회장 이경근 조루성은 황금 10만원 되겠습니다. 여자 보무성 성장 팀명 보러스 파이 이 팀은 본회가 주최한 대3회 남해군 배구협부장기 생활체육 배구 대회에서 도수의 성적을 거듭기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 2019년 3월 9일 남해군 배구협부장 이경근 상담 20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다 이빨 좀 보여도 된다. 어색하게 웃지 말고 하나 둘 셋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빨아가지고 드릴게요. 상장, 조루성, 팀명, 설렘배우클럽 뷔팀은 본회가 주최한 제3회 남해군 배구협부장기 생활체육 배구 대회에서 도수의 성적을 거듭기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 2019년 3월 9일 남해군 배구협부장 이경근 상담은 20만원 되겠습니다. 우승팀 상장, 우승팀 명 남해 배구 동회 위팀은 본회가 주최한 제3회 남해군 배구협부장기 생활체육 배구 대회에서 도수의 성적을 거듭기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 2019년 3월 9일 남해군 배구협부장 이경근 우승 상장은 30만원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제 3월 5일 남해군 배구협부장 김민관 감독님 3장 최우수 감독상 성명 김민관 남해공 배구협의장 이경근 구성으로 배구공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 선수상 이산진 선수 상장 최우수 선수상 성명 이산진 조상으로 배구공 관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량이 폐사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하도적인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이상 이것으로써 오늘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수 선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사랑해,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